네 안녕하세요 양술랭 가이드입니다. 강릉하면 장칼국수가 엄청 유명한데요. 진짜 각각 특징이 다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강릉에서 맛이 있는 장칼국수 집들 중에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골라서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벌집 칼국수인데요. 여기가 인기가 많아요. 줄을 안 쓰는 날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오래된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거라 여행원 느낌도 물씬 나고 또 사람들도 많이 찾기 때문에 꼭 오고 싶은 곳이죠. 들어와 보시면 위에도 개방이 돼 있고 저기 발이 쳐져 있어 가지고 맛집 스멜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. 내부에 들어오시면 장소가 굉장히 넓습니다. 빈자리도 있는데 밖에 줄 서 있으시잖아요. 이게 사실 안에 자리가 없어서 줄을 선다기보다 음식 나오는 속도가 손님 속도로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. 김치랑 깍두기 아주 맛있고요. 장칼국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특징이 고기로 된 고명이 올라가 있고요. 국물 같은 경우는 엄청 걸쭉하거나 엄청 묽거나 아니고 중간쯤 돼 있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고기의 맛이 엄청나게 강하게 느껴지진 않는데 사장님이 의도하신 거겠죠. 장칼국수하면 기대할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요. 오셔서 강릉여행 느낌을 의심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그 다음은 금화칼국수입니다. 금화칼국수는 가게 이름 자체가 워낙에 유명한 곳이라서 들어보셨을 거예요. 골목 안에 있는데 맛집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요? 다 이렇게 신식 건물이 아니라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. 이곳은 특징이 칼국수만 있는 게 아니라 콩나물밥도 있습니다. 예상이 되죠. 그리고 안에 들어오시면 내부에 이렇게 옛날 벽지 아주 옛날 벽지의 느낌 살려있고 낙서도 다 돼 있습니다. 금화칼국수의 특징은 국물이 엄청 걸쭉해요. 꾸덕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화칼국수 오시면 좋겠고요. 특히 콩나물비빔밥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맛있게 하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이 집은 장칼국수보다 콩나물비빔밥이 더 맛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이 있는 곳이니까 여러 명이 오시면 추가로 하나 시켜 드시거나 아니면 하나하나씩 시켜서 나눠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은 왕솔박칼국수인데요. 아마 여기는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추천하는 걸 잘 못 보셨을 거예요. 여기 주문진 연곡에 있는 곳인데요. 천막처럼 되어 있어요. 진짜 맛집같이 생겼죠? 이 안에 들어오시면 장칼국수 단일 메뉴로 드실 수 있고요. 밥도 이렇게 아주 맛있는 밥이 나옵니다. 바닷가가 보이는 칼국수 집입니다. 그래서 동해바다를 바라보면서 칼국수를 먹을 수 있고요. 칼국수 맛도 굉장히 좋고 바로 앞에서 가족끼리 아마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곳 역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간값에 장칼국수 본연의 맛을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. 저희 지인들 중에서 누가 와도 맛있다고 하는 그런 집이니까 호불호가 갈리지 않고 아주 맛있는 장칼국수를 드시고 싶으시면 왕솔박칼국수 오시면 되겠습니다. 점심 식사만 하고요. 점심도 건강이 안 좋으실 때가 있으셔가지고 병원에 가셔야 되거나 하면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 문이 열려 있어서 식사하실 수 있으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은 회산장칼국수인데요. 여기도 잘 모르실 거예요. 홍제동이라는 곳에 있습니다. 홍제동의 이름처럼 언덕 위에 있는데요. 여기 정말 맛있는 곳이에요. 앞전에 말씀드린 곳과는 다르게 상가 안에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곳은 아니지만 칼국수 맛 하나는 보장을 할 정도로 맛있는 곳입니다. 이곳은 장칼국수뿐만 아니라 하얀색 칼국수도 있어요. 이 두 개 다 맛있으니까 오셔서 드시면 되고 드셔보시다 보면 오히려 장칼국수보다는 하얀 국물의 칼국수를 드시는 경우들이 많아지더라고요. 특히 이 회산장칼국수는 제가 아는 현지인 분 중에 칼국수를 엄청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. 국수라고 하면 진짜 좋아하시는 그분도 인정한 곳이니까 오셔서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 오늘 강릉에 수없이 많은 장칼국수 집들 중에 현지인들이 가는 곳 베스트로 5개 한번 뽑아봤습니다. 강릉 여행 오셔서 장칼국수의 맛을 느껴보시고 싶으시면 이 중에 한번 골라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양슐랭 가이드였습니다. 양슐랭 가이드였습니다.